기침 기침 금연, 폐기능 강화를 위한 운동, 습도관리 등 일상생활에서의 적절한 관리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기침, 가래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 중에도 기침, 가래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한식에서 마늘과 함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대파입니다. 알싸한 맛이 있고 아삭한 식감을 가진 대파는 국물 요리의 건더기, 각종 구이의 고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파는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도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특히 대파는 기침, 가래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절기 기침, 가래 제거에 좋은 대파 효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먼저 대파 한 대에 약 30g을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파는 맵지만 향미와 식감이 있어 다양한 요리에 자주 이용되는 식재료입니다. 파하면 보통 대파를 말하는데요.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는 국물 요리에 빠지지 않는 대파는 실제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대파는 각종 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면 예부터 약재로도 사용해왔으며, 특히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기침, 가래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의 대파는 몸에 땀이 나게 하여 기침을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식품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대파에는 비타민 A, C, K 등의 비타민과 칼슘, 망간, 칼륨 등의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기관지, 폐,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코넨이우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플라보노이드 섭취가 만성기침을 멈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파의 매운맛을 담당하는 황화알이라는 화합물도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대파를 먹는 것은 멈추지 않는 기침과 가래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파는 생으로 묻혀서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생으로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식도와 위에 자극을 주어서 기침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파 속 기침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수용성으로 물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파를 기침을 위해 섭취할 때는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파만 먹어도 기침, 가래 제거에 좋지만 같이 먹으면 더욱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품은 생강입니다. 생강 10g을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생강은 예부터 기침, 가래, 감기에 약으로 사용해왔던 식품이자 약제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생강을 마른 기침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사용하였고, 본초 비유에도 오랫동안 기침이 멎지 않으면 생강즙을 하루 3회 먹는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강의 매운맛을 담당하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생강의 건조나 가공 시 생성되는 피토케미컬 성분들로 강력한 항염증과 항산화 기능이 입증된 성분들인데요. 폐, 기관지, 호흡기 등의 질환 원인이 되는 각종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나 기관지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생강도 감초 못지않게 대부분의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생강은 독을 억제하고 소화 흡수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효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파와 생강을 같이 먹는 것은 멈추지 않는 기침, 가래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파와 같이 먹으면 기침, 가래 제거에 좋은 두 번째 식품은 대추입니다. 말린 대추 5개를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대추는 약으로도 사용하고 요리에도 이용하는 약용작물입니다. 대추는 오래전부터 기침을 완화하고 감기를 물리치는데 사용해왔는데요. 대추의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기관지,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코점막을 강화해 가래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제로서의 대추의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식료 본초와 동의보감 등 옛 고서들에 대추는 백약을 조화롭게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대추는 해독작용이 있어 다른 약제의 독성을 줄여주면서 약성을 부드럽게 하는 효능이 있어 다른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 효능이 더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파와 대추를 같이 먹는 것은 기침, 가래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 기침, 가래 제거에 좋은 대파차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대파 한 대에 약 30g, 생강 10g, 대추 5개, 물 1리터를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1리터와 함께 대파와 생강, 대추를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체에 걸러서 대파차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대파차는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대추차 마시는 법은 7일 동안 1컵, 150ml씩 공복에 마십니다. 음용 시에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더 좋습니다. 2일 동안 몸에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7일 동안 마십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먹거나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먹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